제발요! 아니예요! 피했어, 피했어 살아버리기! 으아아아아아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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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다 된 것 같다 와우!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였음 진짜, 진짜 상황판단 나쁘지 않았어 카메라나 찍으면서 좀 멘탈, 엉덩이나 찍으면서 우리 같이 멘탈의 여러분들 회복해보아요 아, 옆에 더럽다 저거 똥 아, 저거 뭐야? 똥이에요 여러분들? 아, 세상에 홀리뻑 일단 배터리가 몇 개나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아까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니까 아, 아니야, 저 왼쪽에 3개나 있는데? 저거 아니야? 응 갑시다 오케이, 이쪽에 배터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똥 속에 있을지도 모르죠? 네 에, 없나봐요, 여러분들 나는 숨는 곳 있으면 다 의심하 다시, 다 의심될 것 같아 나 또 죽을뻔 있어 오우, 쉿 옆에 있네요 아, 쉿 여기 낙사 함정이 은근 많네요 뭐 모르고 가면 진짜 죽어 똥먹는데 카레 보여주지 말라고요 미안합니다 팔로우가 많이 맛있게 드세요 또 유튜브 당연히 올리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대충 공략 만들고 대충 이제 알고 있잖아요 다음 이 판 끝나고 타임어택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타임어택 해야지 오늘도 공략 만들어질 때까지 이 판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진짜 많이 달릴 거야 달리면서 깼거나 그리고 얼마까지 내 달래기가 허용되는지 한번 내 자신의 한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제 좀 이제 슬슬 엑스박스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막 문도 닫고 잠 안자죠, 잠을 왜 자 하하하하 들켜버렸네 2층이 있다고 다 친절하게 알려주네 그것도 아! 뭐야! 보이샷! 비트롯! 허벅전진 바로 뒤에 있어, 설마? 안 왔니, 아버님 제발 저 전신이 군대를 안 갔다 왔으길 왔기를 하하하하, 이거 뭐지 폭군가? 좋아좋아좋아 여기다! 넘어가앗! 참 왜 안열려 여기구나 아, 쟤 아아, 늦었다아 아아 아아, 씨 그래도, 이제 다 알았죠, 여러분들 이번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밑으로 가고 선파하신 다음에 앞에서 떨어지면은 좋은말씀 전하러 온게 아닌데요, 여러분들 어, 똑똑똑이 아니라 포크로 그냥 찔러버렸는데 왼쪽에서 저기 나타나니까 밑으로 뒤에서 가고 아주 쩌네 아닌가? 아아 아, 괜찮게 계속 가고 이거 이벤트야, 포크 처음으로 목푼, 뭐하냐 미켜, 포크 아, 나 미쳤다 배터리 끌 뻔했어 좋아, 일로가서 앞으로가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밑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딱 뛰어서 괜찮아요, 날 좀 나도 이제 그만 놔둬 들어갔 자 잠시 저희 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행복한 저희 집 침대 매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 어, 숨 좀 돌리고 갈게요 와, 진짜 끝까지 쫓겼어 호흡, 어휴 아, 그 냉장고에 커피 하나만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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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주세요 고마워요 어, 커피 하나만 어, 지금 바로 꽂아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좀만, 어 숨이 차네요 와우 와우, 어, 긴장감이 되게 어때요 침대 밑은 처음이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겁니다 그 광신도 아이 고마워요, 누나 갑자기 더워졌어 그니까 야신거 아닙니다 그 해석 매니저분이세요 매니저 와, 이게 노말이면 얼마나 어려울까 진짜 상상이 안 나거든요 진짜 여기요 누나 꼬챙이 찔려다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 제발 제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저한테 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나 진짜 저렇게 꼬챙이 찔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배터리 배터리인가? 아닌가? 붕대다 붕대네요 붕대가 어디냐 이게 붕대를 줬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또 위협으로 몰아갈거란 뜻이겠죠 인세인 난이도를? 와, 미쳤다 나 진짜 외국인은 너무 빨리 나왔어, 이 게임 나도 그렇게 공략하려는 이쪽이 아닌가봐요 하아 배터리 아싸 배터리 올라가고 뭐야 여기 길이 어디지? 뭐야 이렇게 쉬었다니 일단 여기 인코더 왜 안돼 아 무섭진 않은데 재밌는데? 두 번에 막 갑자기 깜짝 놀랐지 어 아우 근데 재밌는 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저만 보면 저의 불화를 가만두지 않는 여자 있잖아요 파크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 여자만 나 나이 무슨 일 내가 정신을 잃어가는 건가? 한마디로 멘붕대고 있는 거 저게 무슨 뜻일까요? 다 다 무서워하지마 넌 천국으로 갈거야 하고 선생님이 죽은 것 같은데? 아 무서워하지마 넌 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선생님이 적었대 어.. 미친놈인가봐 일단은.. 밖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어디로 가야될까요? 내 생각도 그러거든? 아니면.. 밑에 길이.. 저기인가 보다 저기다 조심스럽게.. 좋아요 여기 저거 없겠지 여기는 하긴 양심이 있으면 그만큼 나아 도망가겠는데 조금은 쉬게 해주겠지 진짜 게임 양심이 있으면 끝이 않겠습니까?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어허우씨 궁들을 또 가봐야겠네 옆에 문 그네가 있네 아 이걸 통해서 잠시만요 저 앞에 여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주머니 계시잖아 아 아 나한테 왜 그러지? 알고보니까 반에서 쫓아오는거 아니? 날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아주머니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 여기 약간 넘어온거군요 드디어 돌아서 가겠습니다 아니 저.. 여러분 저 아주머니가 제 약간 파이어헤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보기만 하면 제 파이어헤그를 크고 아름다운걸로 찍기 때문에 제발 안걸리기를 옆에는 해석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차피 해석분 계시고 제가 또 영어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를 또 잘해요 무려 제가 이번 수능에 옛날이죠 어 수능은 오래 됐으니까 7등급이나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 행복한 우리집으로 벌릴거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로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벌린거같은데? 왜하필 내가 나오자마자 뒤에 있는거죠? 벌린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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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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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아 이거 끌고와야죠 또 아줌마 진정하세요 여기다! 하나님 아버님 이때 배터리까지 나도 공격을 하시라뇨 이건 아니죠 봤던 곳이잖아! 집중 나한테 힘을 저한테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연기 쪼아 뜨아 아아아아아앗 짜앗 흠 흠 흠 왜 걔들 많이 있는거 아니에요? 다 덤벼 덤벼 이새끼들한테 덤벼 들어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카메라 모서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뭘 메리야 아 누구있지? 당신 누구야 외부자 뭐야 눈이 없어 아버지 절 죽여주세요 제발 절 죽여주세요 저 사람 몸에다가 주다스라고 썼거든 성경에서 주다스가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 해가지고 저렇게 눈하로 뽑은거 같은데 와 배신했다고 저렇게 많으냐 스팀에서 떴습니까 죽여달라는데 잠시만요 숨어야 돼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이빙나 방금 떴어 진짜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녀를 찾아서 그녀를 찾아서 못했어 도망치려고 하는걸 붙잡았지 도망치려고 했던걸 붙잡았대 도망치려고 했던걸 붙잡았대 당신은 뭐지 여자한테 남편한테 얘기좀 해보지그래 하지만 그는 널 보여주지 못할거래 아 남편한테 얘기좀 해보지그래 하지만 그는 널 보여주지 못할거래요 그녀를 놓아줘 메리 너무 미안해 그녀를 놓아줘 메리 너무 미안해 그녀를 놓아줘 메리 너무 미안해 외부에서 온 여자의 뱃속에는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할 애기가 들어있다 아 외부에서 온 여자의 뱃속에는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할 애기가 들어있대 우리는 그녀를 찾는데 몇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빨리 그녀를 찾아서 죽여야 돼 죽여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녀를 찾는데 찾는 시간이 몇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를 찾아서 죽여야지만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다고 아 얘네들이 한마디로 그 린을 도망갈 수 린을 숨겨줬나봐 아 그 여자에요? 제 아내? 아 얘네들이 제 아내를 숨겨줬대요 어 착한 애들이네 아내는 아직 잡히지 않은거죠 여자는 어딨지 그녀의 뱃속 안에는 사탄이 있어 그 여자를 찾고있는거에요 사탄이 있다고 계속 완전 미친놈이죠 아니 잘 안들린다 해가지고 그 옆에 보니 활성 모서리 잘 안들린다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하기 귀찮아요 여러분 뭐라고 있는거야 지금 지금 여자 여자가 어딘지 빨리 들지 못해 와 뭐하는거야 지금 팔 눌리고 있는거 같잖아 사탄이 눌리고 있는거 같은데 와 여자는 어딨지 여자는 어딨지 여자는 어딨지 동굴 쪽에 있대 동굴? 동굴 쪽에 여자가 있다고 아 결국 말해줘 아 말하면 말해줘 쟤네 안살려줘 너희 자기네들이 하는짓은 신에게 계승 받은 일이기 때문에 암제 어 얘네들이 숨겨줬는데 동굴에 숨겼나봐 아 얘 팔 봐봐 여자 여자도 편안하게 아주 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아유 안돼요 여러분들 안됩니다 동굴? 동굴이 어디있지? 동굴을 찾아야 돼 우리 아내가 지금 동굴에 있죠 여러분들 큰일날 뻔했어 나도 아마 쟤네가 간길로 가야될거야 나도 아마 쟤네가 간길로 가야될거야 이거 보면 안돼요 조심해야돼요 열리지않고 아주 그냥 저희 방송 인생도 보내버릴려왔는데 동굴을 찾아야되는데 와 아이들을 아이들아 아이들아 똑똑한데? 일로가 이제식자 여길 저쪽 문으로 나왔으니까 이쪽 문을 이제 열 수 있겠지? 안녕 너희 어떻게 열었니? 이 자식 진짜 신기한 놈들 내가 문을 열어줬구나 도망가! 도망가! 그만 때리세요.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밀고 있잖아요. 아 문매너 좀 문매너 제발! 아 우리 푸린딩딩방님께서 또 5초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플래시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문매너를 안하네. 매너가 없는 애들이네. 바로 튀어 바로 튀어. 그럼? 천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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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숨어야 되나? 천장아 천장아 좋아좋아 완벽해 지금 점프! 야앗! 천장아 아 점프를 계속 안하다보니까 점프키가 아니 숙여있어. 콘솔이다보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 계속 X만 눌러서 도망가다보니까. 아 진짜로 여기부터라니. 내 실수에요. 도망가다보니까. 네. 지금 바빠. 이거 깨고. 그냥 따와봐. 다운은 금방 받아줘요. 컴퓨터 다운은. 그리고 점프가 에이지 좋아 좋아 이제 안오겠지 아줌마가 있진 않겠지 에이 설마 방금까지 추격증했는데 또 또 또 오시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 뭐에 맞는거야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놀랐어요 문 열고 배터리 좋았어 배터리 나이스 울지말라는데 저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요 아니 근데 써티님 이 정도면 나 컨트롤 길 잘 찾고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해외분들 했던거 처음에 오시면 그분에 비해서는 여기도 잘 찾고 있습니다 알았어 카메라 모서리로 저 아줌마의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방 필승 제가 창문 열 수 있을거 같은데 하이드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기로 도망가서 가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나가도 되겠지 며칠 하이드로 띵 아 니 니 여기 왜이리 많냐 x3 안녕 아줌마 저 또 왔어요 저 빛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게임은 빛을 좀 따라가야 돼 이게 노말이야 여러분들 난이도 진짜 오줌이다 배터리가 안 보이고 점프했어 말 돌리는게 필요한거죠 아 진짜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이거 또 돌리는거 찾는거 보니까 아까 파워도 그랬잖아 파워때도 그랬는데 아줌마 또 나온다 아줌마 또 나온다 장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밀수가 있나? 지금 풀렸다고 합니다 이 밑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길은 하나다 오른쪽 발 앞이 있네 에이 껌이네 여러분들 으음 이제 이거를 바꿔서 돌려주는거지 으음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뭐가 됐는지 나 모르겠어 쟤 쟤 쟤 쟤 쟤 쟤 아 우리 또 2,000원 감사합니다 FAN ㄴ 쟤 남자측진 뭐 새키들아 뭐 뭐 샤키들아 어디 가세요? 갈 수 있어 그럴 생각에 있음 ㅋ 숨어버리기 침착합시다 침착히 생각을 해봐요 아 잠시만 저 바보네 못찾어 어흐 아 아닌가 우리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해 준 것을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신은 너의... 뭐지? 너의... 갑자기 머리 안 들어. 신은 너의 적을 알 것이고 그들을... 그 뭐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숨을 거리고 있어. 약간 저기서 나왔나? 응. 저기 위쪽 어디로 올라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나 물기 좀 키워봐. 다시 뒤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물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떡 어떡 어떡. 나와. 나와. 야 누가 물기 따라하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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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인가요 저쪽? 저쪽일 수 있겠다. 반대편을 줄 수 있어. 누구야. 누구야. 굉장히 화나네. 위에 길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위를 어떻게 가냐고요? 거기서 점프를 하는 거라고요? 각각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저기 뒤에서 왔잖아. 그렇게 되면 너무 쉬워지겠는데. 잠시만요. 점프가 되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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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돼. 아이. 불가능. 아니. 불가능. 거기 평생 썩어. 오 잠시만.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여기는 여기였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풀수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